임희숙씨 천일의 학습 천일의 학습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가운데서 포토타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부터 헤어스타일까지 가장 돋보이세요 제가 좀 많이 커요 선생님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? 컨셉은 잘 모르겠고요 특별히 제작을 해주신 우리 정보 선생님께서 특별히 제작을 해주신 거라서 여신 포스 여신 포스 정말 고전 여배우 같은 포스가 나세요 다행이네요 그들이 예뻐 선생님 천일의 학습 너무 잘 봤는데요 아 나도 나지만 오늘 이 후배가 꼭 상을 탔으면 좋겠다 하는 후배 수혜? 아 수혜씨가 꼭 상을 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좋은 결과 뵐게요 선생님 오늘 자리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